아리야, 손톱 깎자. 이거 안 돼.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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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쪽 손 줘봐. 손 주세요. 손, 손. 엄마 손 줘봐. 우리 아리 손톱 많이 자랐지? 보자. 아이고, 손톱이 많이 자랐네. 엄마 손톱 깎아줄게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봐. 손톱 깎고, 덜카로우면 안 되지? 그지? 어린이. 안 돼. 아 엄지 조심조심 마지막 3끼 응? 아리 가만히 있어봐 잘했어 눈독 할자 슝슝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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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슝 슝슝슝 슝슝슝슝 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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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했네 슝 헤헤 잉 자 아 이불 좀 그만 빠세요. 이불 좀 그만 빠세요. 얼굴 긁으면 안 돼.